경상북도는 오늘 지진재해원인 조사단의 최종 보고회를 갖고 건축과 토목, 환경 방제 등 분야별로 조사한 내용과 보강 대책 등을 밝혔습니다. 우선 내진 설계 미적용 건물에 대한 보강과 도로 균열 보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와 지침 마련을 제시했고 진앙지 인근 지하에서 발견된 구멍에 대해서는 도로 복구를 제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조사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 분야에선 지진재해 대응 매뉴얼 검토와 지진보험법의 활성화, 피해지역 주민 안정화 대책 등을 제시했고 지진방제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지진방제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